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 함덕 왔습니다 함덕 함덕에 함덕 왔는데 아직 여름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몇 명 이렇게 보이고 있는 뭔가 이렇게 야자수도 있어서 야자수도 있고 구름이 진짜 진짜 그리고 너무 가까워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함덕이구나 함덕도 제가 진짜 꽤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1년만에 왔나?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같은 제이돈때도 안아지더라 와야된데 와야된데 안아오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야자수도 이렇게 있고 딱 그 뭐냐 가을에 그 가을에 깊은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딱 생각나네요 여기 옷차림도 다 가을 복장이잖아 이제 와 진짜 날씨가 진짜 가을이야 확실히 구름이 거꾸로 구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와 차는 참 물만 보면은 참 내가 여기 나 항상 제이돈때마다 물만 보면은 신기해 나가 제이돈살지만 물이 왜 이렇게 깨끗해야돼 와 대박 대박 이거 보이죠 이거 어 대박 아 그리고 여러분들 미역 미역 없으시죠 미역 좀 갖다 드릴까요 미역 어떻게 몇 개 갖다 드립니까 어떻게 미역 드실 분 어 계란이 1. 2. 3. 4. 3. 4. 5. 5. 5. 5. 그럼 비슷한거. 맛있게 한번 먹어보세요. 자 이정도면 됐어요? 응. 이거, 이거. 맛보세요. 맛보세요. 맛이 어때요? 맛이 어때요? 맛있어. 맛있어. 맛보요. 날씨 추우니깐 오늘 아침에 어른게 간장 바이블를 잘하셨어요 오늘 어제 밖에 나가서 뭐 했어요? 공부하네 안에서? 안에서 공부 안 시켜봐 날씨가 추우니깐 밖에 나가자 진짜 맛있다 쭈꾸미도 맛있다 추운데 전기전문 틀고 자시죠? 밤이 추우면 전기전문 틀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급 추워졌어 정말 겨울롯을 꺼내야 되나? 그런 생각도 들어 맛있네 오늘은 토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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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stantly 요즘에 손 떼는거 괜찮아요? 그치만 뭐냐 요즘에 손 떼는 거 괜찮아요?